쇼타임 뉴스타임! 안녕하세요! 여러분, 렉츠 요백! 뉴스타임입니다! 저희의 3일간의 샛노 콘서트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. 진짜로 너무 좋은 3일이었죠. 맞아요. 행복한 3일을 보냈는데 이게 또 첫날 때 우리 러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둘째 날, 셋째 날 때 들어주신 거예요. 맞아요. 저는 이 플랜카드가 있다면 올라갔을 때 딱! 보이더라고요. 맞아요. 너무 잘 보이는데 다른 노래 할 때 있잖아요. 저희가 내려와서 다른 노래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. 맞아, 맞아. 이거를 다 같이 들고 있는 걸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. 진짜 말들이 다들 너무 이쁘네요, 진짜. 영원할 우리의 계절, 함께 만들 우리의 노래. 와, 진짜 이쁘다. 참 많이 보고 싶었어, 꽃 피는 우리의 봄. 첫째 날. 서로에게 천국인 러브. 러브. 진짜. 감사합니다. 이벤트까지 해주시고. 감사합니다. 4일 동안 너무 행복한 감정만 느낀 것 같아서. 맞아요. 지금도 그 현장의 분위기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, 오늘도 잠 못 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. 맞아. 너무 설레서? 공연의 그 여운이라고 해야 될까? 그게 너무 계속 생각나는 거 같아요. 맞아, 맞아. 진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. 근데 오늘도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. 아룬이 형은 어떠셨어요, 이번 공연 또?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. 끝났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아니, 그러니까요. 벌써 3일이 끝났다는 게 진짜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, 지금. 진짜 그렇죠. 맞아요. 저는 이 콘서트가 끝난 거 너무 아쉽지만 이 콘서트를 끝으로 이제 뉴이스트의 제 2막이 새로 시작되니까 앨범도 나오고 저희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큰 것 같아요. 그거 말해도 되죠? 오늘 자정에? 맞아요. 뭔가 말해. 너도 말해. 아, 오늘 자정에 제가 특별한 영상을 하나 공개해 드릴 건데요. 그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아. 좋아! 네, 물론 이제 오늘 이제 3일 동안에 콘서트를 와주신 러브분들도 있으시지만 못 오신 러브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. 네. 저희 뉴이스트가 5명이서 함께 좋은 무대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너무 즐거웠어요, 정말. 진짜 감사해요. 또 콘서트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요. 앞으로 뉴이스트와 러브가 있는 한 계속해서 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저희의 새로 나온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또 여러 방면에서 활동도 열심히 할 거니까 네. 많이 조금만,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만. 조금만요. 조금만 기다려요. 그리고 오늘 콘서트에서 말실수 한 거 러브 스토리 이제 곧 시작되니까요.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데 그거는 콘서트에서 말실수지만 러브한테 선물이지. 러브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또 우리 좋은 곳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URBAN ELECTURE BAN NEW EAST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